국내 21개 중소기업이 충청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충남에 4천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합니다. 21개 기업들은 천안과 아산, 공주, 보령 등 도내 7개 시군 산업단지 29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4,072억 원을 투자해 생산공장을 신증설하고 생산시설을 이전합니다. 또 직원 1,072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으로 공장 이전이 마무리되면 충남도는 생산효과 3,084억 원, 생산유발 8,374억 원 등의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